안녕하세요. 예한세무에게 임하섭 세무사입니다. 5분특강 기업진단 이것만을 알고 하자 이번 시간은 제16강 신규법인의 신규등록에 관련된 케이스 기업진단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 18강은 각각 실제 사례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사례 위주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각 케이스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지금 주식회사 경유화고파 설립 등기는 2018년 5월 12일이고 등기부 등본상 납입자금은 3억 천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업 3억을 요구하고 있죠. 18년 5월 12일 날 설립비용으로 490만 원이 개인계좌로 지급됐고 그 동일 날짜에 천만 원이 법인계좌에서 임차보증금 지급했고 25일에 공지조합 출자금 7천만 원을 출자했습니다. 저희가 진단기준에는 설립 등기일이 되니까 2018년 5월 12일이고 진단일은 6월 4일이 되는데 포인트별로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진단,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럼 과연 진단을 하게 되면 얼마만에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가장 빨리 하면 얼마만에 할 수 있나요? 그래서 5월 12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되어야 되고 그로부터 하루가 지나야 저희가 경과가 가능하죠. 그래서 21일을 기억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5월 12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은 5월 31일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루 지난 날은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날은 6월 1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저희가 처음 등기부등본 납입 자본을 할 때 그때 3억이 아니라 좀 여유가 있게 3억 천 정도로 만약에 단종면허 같은 경우에 천만 원 정도 업을 시켜서 납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큼 이제 저희가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차감돼서 자본총계에서 차감 요소가 되기 때문에 딱 3억에 맞춰서 하시면 의외로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천만 원 정도를 넣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저희가 날짜가 5월 12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20일간 평장을 유지해 주시는 건데 유지를 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비용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설립 비용이나 임차료 같은 건 지급이 안 돼야 되겠고 매출이나 비용 등 영업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저희가 실제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예금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임차부증금 천만 원 그리고 공제적 출자금 7천만 원이 나갔지만 이 통장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금 평장을 계산할 때는 마치 그 금액이 안 빠져나가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천만 원이 그대로 쭉 유지가 되거든요. 저희가 예금 평장을 계산하시다가 어떻게 되나요? 진단 기준일부터 시작해서 진단일 전일까지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그 3억 천이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예금 평장을 계산하실 때 그 비고란에 임차부증금 천만 원 지급 그리고 건설공제적 출자금 7천만 원 출자 이 날짜와 그 이벤트 그 금액을 적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평정이 없이 신규 등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평정사항이 없고 그 BS상 자본이 그대로 유지돼서 저희가 그 3억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표님께서 저 금액들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도록 그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저희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규 등록, 신규 법인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리고 처음 설립 등기 할 때부터 관여를 해서 금액을 좀 넉넉히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치를 잘 해주실 수 있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등록, 신규 법인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임하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